안녕하세요.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데임 폴앤폴 250 이게 참 저가 입문용 악기라고 하기엔 정말로 데임 이 악기 자체가 너무 퀄이 좋은 것 같아요. 플레임메이플탑도 이게 참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지판 로즈우드 계열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재를 잘 구하는지 요즘 하여간 데임과 사이어베이스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. 사실 폴앤폴 이 베이스 엄청 무거웠거든요. 제가 10년 전에 학원 운영할 때도 이 악기를 많이 학생들이 썼었는데 진짜 무거웠었는데 너무 가벼웠어요. 이건 뭐 이 바디 쉐입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이거 지금 이 콜트 재즈 베이스보다도 더 가벼워요. 밸런스도 엄청 좋고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로 놀랍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새롭보다 너무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한테도 애기가 있는데 애기한테도 사주고 싶네요. 이 그립감도 좋고 이게 30만원대의 베이스라면은 충분히 입문용이면서 뭐 연주도 하고 학생들 공연도 하고 성인들도 충분히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험버컵 픽업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되고요. 푸시플로 그리고 미들 부스트가 있어가지고 이 부스트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EQ는 베이스트래블 그 다음에 픽업블랜드 요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음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